안녕 배꼽 비행기를 접어 볼까요 비행기 아래 부분 작은 삼각형이 배꼽을 닮았어요 여러가지 색으로 접어봐요 색종이는 직사각형 종이를 사용해요 안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안으로 접어요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아래 삼각형을 안으로 접어요 여기가 배꼽이에요 뒤쪽으로 반 접어요 앞장을 안으로 내려 접어요 뒷면도 똑같이 아래로 내려 접어요 배꼽 비행기 완성 심정 뒤쪽으로 선정 감사합니다.